아 진짜 죄송합니다. 웃기니까 조금 쉬었다 갈게요. 시윤이가 방금 칼칼 박자를 너무 잘 맞춰가지고 일단은 펌프 형한테 너무 감사드려요.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비트박스를 할 수 있다니 가볼게요. 에어에는 여기서 enesAnnoyg8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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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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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랩파토리 2개가 남았어요. 2개 남았는데 그전에 이 랩파토리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요, 많은 분들이 이제 음악을 듣고 영감을 받아서 랩파토리를 많이 짜시잖아요. 저는 단점이 음악을 안 들어요. 솔직하죠? 안 듣고 그냥 꼴린대로 프리스하세요. 끌린대로 프리스를 하다가 드랍이 좋은 게 하나 나오면 그거를 드랍으로 갖다 씁니다. 네. 오케이. 그럼 마지막으로 랩파토리 2개 보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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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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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